화가의 아틀레에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브 쿠르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쿠르베 자신의 아틀레에를 그린 그림입니다. 1855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캔버스의 유체 361x598cm 크기의 대작으로 현재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스타브 쿠르베는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사실주의는 객관적인 사물을 잇는 그대로 표현하려는 주의입니다. 쿠르베가 추구한 사실주의 미술은 눈에 보이는 현실, 평범한 일상을 소재로 삼았는데 노동자, 풍경, 정물 등은 쿠르베가 즐겨그린 그림 소재였습니다. 쿠르베의 작품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는 19세기 당시 지배작이었던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그림과는 달리 평범한 일상을 그린 작품으로 그 평범함이 당시 프랑스 미술계에는 큰 파격이었고 안녕하세요 쿠르베씨는 서양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가의 아틀레에는 361x598cm의 엄청난 크기의 대작으로 그림 가운데 커다란 캔버스 앞에는 한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주변으로 여러 인물이 모여있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는 쿠르베 자신으로 쿠르베는 자신의 고향 오르농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베 뒤에는 옷을 벗은 여인이 커다란 천으로 몸을 살짝 가린 채 서있는데 여인은 당시 기존의 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화되지 않은 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베 앞에는 쿠르베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꼬마 아이와 혼자 놀고 있는 듯한 하얀 고양이도 보입니다. 그리고 화가 자신과 주변과의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 중심부 인물들은 주변의 인물들에 비해 밝고 선명한 빛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쿠르베를 기준으로 그림 왼쪽과 오른쪽에는 서로 다른 분위기의 인물들이 모여있는데 그림 오른쪽에 있는 인물 대부분은 푸르주아 계층들로 쿠르베의 친구이거나 후원자 등으로 가장 오른쪽에 책을 읽고 있는 남자는 시인인 보들레르이고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는 소설가 샹플러리 그리고 턱수염이 있는 남자는 쿠르베의 후원자였던 브리아스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인물 대부분은 그림에 무관심해 보이는 왼쪽과는 달리 쿠르베를 향해 있거나 쿠르베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림 왼쪽에는 상인, 노동자, 실업자, 푸르주아 남성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사냥개를 옆에 두고 앉아있는 남자는 나폴레옹 3세를 은유하며 상징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기타와 커다란 모자는 사실주의 이전의 지배적인 예술양식이었던 낭만주의의 몰락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쿠르베를 향하고 있는 오른쪽 인물들과는 달리 그림 왼쪽에 있는 인물들은 다른 일을 하거나 쿠르베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로 쿠르베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쿠르베는 왼쪽과 오른쪽 인물들의 대비를 통해서 사회현실을 묘사하고 있는데 쿠르베는 이들 사이에서 가운데 위치해 자신을 중재자의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쿠르베는 1855년에 열린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화가의 아뜰레에의 출품을 거절당하자 박람회장 옆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사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그의 다른 작품 40여 점과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화가의 아뜰레에는 쿠르베 자신의 사실주의 철학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와 함께 화가의 아뜰레와 아 hueá 흰 Olympus